주자가 뜁니다. 이번에 유역수 잡아서 1루에 아웃입니다. 지금 숏바운드예요. 지금 2루심은 지금 바운드가 됐다라고 판정을 일단 했거든요. 바운드가 됐으면 지금 현상태대로 2아웃에 2루입니다. 그런데 박기혁 선수는 노바운드를 잡았다고 해서 지금 심판 합의 판정이 KT 쪽에서 요청이 됐습니다. 노바운드면 인쟁이 끝나는 거고요. 원바운드 숏바운드였다면 2아웃에 2루에서 박하니가 나오게 되겠죠. 거의 뭐 심판진에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네요. 세이브로 선언이 됐습니다. 바운드가 됐다라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